안녕하세요. 랭킹하우스예요. 제 채널을 클릭해주셨군요. 클릭하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제가 채널에 올리는 내용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재미있는 주제를 발견하면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쇼치 말고 다른 컨텐츠도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아이디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정보 탭에서 이메일로 연락주셔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거 많이 올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좋겠구먼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